영등포구 융합인재교육센터 영등포구 융합인재교육센터가 2023년 가을학기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프로그램의 주제는 기후변화와 업사이클링으로 9월 1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센터 내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초등과정은 게임 코딩 교실, 창의 3D 메이커 교실, 코딩 첫걸음 교실, 로봇 교실, 드론 교실이 진행되며 중등과정의 경우 파이썬 코딩 교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초중학생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의 통합예약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